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내신 완성 400제 생명과학 1입니다.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 하면서 내가 이것도 소개를 했는데 본 강의 들어가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4년 12월 초에요. 12월 2일입니다. 자 생명과학 1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따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자 이 중에서 이건 내신 완성 400제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고2들을 위한 내신 강의는 가장 메인은 이겁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알겠지? 이게 이제 대부분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신 내가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 돼. 알겠지? 이거 다음에 중요한 게 내신 완성 400제 이걸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상크스나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벼락치기는 이건 필요한 경우에만 알겠지? 자 내신 완성 400제 이건 무슨 강의냐? 모든 단원 생명과학 1 8종 교과서 모든 단원 내신 대비 문제풀이 전문 강의입니다. 수능용이 아니에요. 이건 고3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내신 전문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자 8종 교과서 이거를 쫙 우리가 훑어냈고요.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에 내신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았어요. 이 내신 기출 문제를 모았더니 공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거를 선별을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수능 문제랑 조금 달라요. 내신 문제가. 예를 들어 형태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단답형이라든지 서술형 이런 주관식 문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 수능은 전 범위를 20문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안 들어가요. 내신 문제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좁은 범위에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지엽적인 문제들도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 문제풀이 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출제 가능성 높은 400문제를 선별, 변형, 제작을 했다. 그리고 구성은 단원별로, 유형별로, 객관식도 있고 단답형, 서술형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 각 고등학교 진도에 맞춰서 따라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데 쉬운 문제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최고난도 문제 여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그건 다루지 않아요. 일부 과학고라든지 전국 자사고 이런 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상크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형식은 이 강의는 내신 문제들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문제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전도 강의 그대로 나도 내신 400제는 유지할 겁니다. 그래도 아무 이게 퀄러티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 간격 유지했기 때문에 현재 24년 12월 현재 다 완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만 내가 다시 찍는 거야. 알겠지? 전체 강의 분량은 21시간 정도 분량 되고요. 그러니까 뭐 분량이 많지도 않아요. 스튜디오 촬영. 이렇게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다 완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내신 400제 전범위 강좌도 있고 1학기 전용 강좌 이것도 있고 절반만 후반부 절반에서 2학기용 강좌도 있고 따로따로 내가 다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자, 수강 대상 및 수강 방법 생명과학 1 내신 만점을 원하는 고2 학생들 이걸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내신 문제를 추가로 풀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에 평가원 기출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 그게 기본이야. 거기다가 내신용으로 다양한 문제 풀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 자,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개념 완성 강의가 있죠. 섬세한 개념 그 섬세한 개념 학습과 함께 단원별로 따라 나가도 좋고 병행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12월인데 겨울방학 동안 쭉 섬세한 개념을 다 듣고 2월 달쯤에 또는 3월 달쯤에 완강 후에 개념 학습 완강 후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따로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또는 2학기 범위를 내가 따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름에만 여러분들이 2학기 범위에 집중해서 내신 400제를 수강해도 되고요. 알겠죠? 일부 고등학교는 진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한 학기 동안, 1학기 동안 생명과학원을 다 끝내는 학교도 있을 거야. 2학기 때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거에 학교에 맞춰서 자기가 진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방법은 먼저 스스로 문제 풀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개념 강의를 들어서 개념을 알잖아. 그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풀고 해설 강의를 내가 다 올려줄 테니까 이후에 들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라 내가 문제 해설을 다 해주거든요. 자, 또는 내신 400제 중 자기가 어려웠던 문제, 틀렸던 문제, 아,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위주로 선별 수강해도 됩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자, 교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정도 분량되고 전국 고교 내신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좋은 거 추리고 선별하고 그리고 변형해서 단어별, 인류연별 400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개념 파트도 있긴 해요.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거. 이건 내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다 있으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문제 파트가 객관식도 있고 이렇게 단답형 서술형도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신 400제, 내신 완성 이 400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